주저하지 마시고 이순신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아 이성계 조상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에 이성계가 얼마나 대단한 무인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려다가 예전에 3년 전에 조선사 시작할 때 최형 vs 이성계가 있었고 조회수가 90만 가까이 나왔는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더니 최형 장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최형과 이성계가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동정벌 문제 때문에 이성계가 위하도 해군을 했고 최형 장군이 어떻게 죽었다 이런 내용만 좀 있길래 야 이래저래 지금까지 최형을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구나 그래서 최형 장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타이틀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또 최형 vs 이성계로 가야 하나 이번에는 누가 더 대단한 무장인가 뭐 이런 타이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가 승자죠 이 역사적으로 누가 승자인가 계산할 때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저기 구린시에 있는 동구릉에 가서 태조 이성계의 능을 본 날 일산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날 최형묘가 여기 있네 진짜 우연치 않게 같은 날 최형과 이성계 묘를 봤습니다 근데 이성계 묘뿐만이 아니라 구리 동구릉에는 문종능 영조릉 어마어마한 왕들의 능이 다 있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영능과 그 다음에 뭐 육능 건능 해가지고 육능은 사도세자고 건능의 정조릉 별의별 여러분 제가 왕능에 대한 강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숙종의 서오릉 이런데 정말 가보면 아름답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성계 자손들은 정말 다 왕을 해먹고 저렇게 좋은 곳에 묻혀있는데 실제로 최형 장군 묘에 가면 꼭 귀신 나올 것 같단 말이죠 최형의 후손들이 조선시대 잘 나갔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죠 조선시대 최형의 후손이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역사적 승자는 이성계지만 최형 장군이 죽었을 때 개경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그것도 숨어서 몰래 흘립니다 최형 장군의 시신이 아무도 수습을 못해가고 있을 때 그 시신 앞을 말 타고 지나가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죠 다 말에 내려서 예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요 최형을 죽이고 조선을 건국했지만 당시 고려시대 국밥 이름이 성계국밥 아니 국밥 이름에 이성계 이름을 붙였다니까요 국밥에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성계 고기를 씹는다는 마음으로 고려 백성들이 이성계를 미워했고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도 이성계가 자신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이방번 이방석이가 죽더라도 함께 눈물 흘려주지 않았으며 이성계가 죽었을 때 고려 백성이 아니죠 조선의 백성들은 결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최형이 얼마만큼 대단한 무장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최형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아니 우리 역사상 70평생을 사는데 이렇게 완벽한 와 이 사람이 참 남자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 같다 인격이 너무 훌륭했다 아니 최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역사상 최고의 무장이었고 아니 임금 군주의 수호신이었고 고려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장수였고 오죽하면 최형이 죽으면 그 나라 구군이 왔다 갔다 한다 고려 구군이 최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소리를 들 정도였고 실제로 최형이 죽고 고려가 무너진 걸 보더라도 그리고 평생을 청년 결백했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정말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을 보여준 아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 최형만 같다라면 그 군인로서의 뻣뻣함 정의롭지 않은과 타협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최형 이야기만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정말 최형은 들여다보면 존경하게 됩니다 한때 저도 최형을 조금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사 최고 권희자 선생님께서 약간 최형을 좀 안 좋게 보시고 내가 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공부해본 바에 입각하면 최형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좀 오해했어요 무슨 오해를 냈냐 우왕이 내 목숨은 플립의 매체는 이슬과 같다라고 약간 두려움에 떨고 했던 그런 멘트가 있는데 이게 자신을 노리는 이성의 일파라든지 그런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제가 최형이 그만큼 우왕의 장인으로서 무한적인 권력을 누렸고 자신의 장인 최형을 두려워해서 우왕했던 말로 제가 약간 좀 착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형은 철원체시니까 철원체시가 문벌귀족 가문부터 출발해가지고 곤문세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곤문세족이고 또 나중에 곤문세족 최고 권력자였던 이인님의 어찌 보면 그 권력을 옹호했던 게 최형이고 신진사대부와 대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친원파 곤문세족이지 않냐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내가 알고 있었던 최형에 대한 모든 걸 접어놓고 다시 최형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들어가서 쭉 긁었을 때 야 진짜 최형 멋집니다 진짜 존경스럽고요 저 이순신 다음으로 거의 존경할 만한 인물을 최형으로 잡고 싶을 만큼 최형이 멋있습니다 오늘 그 최형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형이 얼마나 대단한 무장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형은 일단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이거 최형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다 최형 아버지가 최형 16살에 돌아가시면서 유얼로 남긴 말입니다 와 근데 최형은 진짜 이걸 평생 재물을 탓하지 않았다니까 그 전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금은보와 쓸어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최고 권력직인 시중직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의 곤문세족들이 대토지를 막 늘려가고 오죽하면 곤문세족의 토지는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한다는 말이 나올지언정 재산을 늘려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밥을 굶는 일이 조금 있었고 가난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녹봉을 봤는데 최형 집에 손님이 오면 최형이 내줄만한 음식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조금 음식을 늦게 준답니다 그래 상대방이 시장하길 기다려서 시장이 반찬이라고 나물밥을 주면 최형 장군 댁에 가서 나물밥만 먹고 와도 밥이 그렇게 맛있다네 라는 말이 소모이 들 정도로 진짜 청년결백하게 사셨습니다 무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무장으로 역사에 데뷔를 합니다 35살 무렵에 데뷔하자마자 400여 척의 배를 몰고 온 외굴을 물리치면서 최형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관직에 들어선 2년 채 조일신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당시 왕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아니 원나라에서 동로화 제도 그러니까 볼모 생활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조일신의 난 인간이 고려와서 공민왕까지 시위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질려다가 최형이 그 조일신의 난을 진압해 주니 공민왕은 그때부터 최형에게 아주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그 원나라에서 한족들의 반란 장사성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가 고려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최형이 달려가서 실제로 그 원나라 땅에서 명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한족들의 반란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7전 27 전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최형 집안이 철원체시 곤문세족 가문이라고 하지만 그럼 곤문세족은 친원파지만 최형은 실제로 원나라에서 한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전쟁을 치러본 결과 원나라 조정이 썩을 대로 썩었구나 원나라가 곧 무너지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돌아오자마자 공민왕에게 반원 자주정책을 펴시라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그 유명한 정동행성혁파하고 쌍성총관부 수복하고 관제 복구하고 몽골풍 폐지하고 이런 등등의 반원 자주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원 자주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당시 원나라 기황후의 오래비 기철 등등의 이 곤문세족 당시 대빵은 기철이었단 말이야 얘들 입자에서 공민왕보다 실제로 지위가 더 높았죠 원나라 황제의 실제로 외삼촌이 되는 기철이고 아니 공민왕이야 시골의 왕 아니야 당시 원나라 제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기철일파를 죽여버리죠 공민왕이 그렇게 해서 반원 자주정책을 실시하고 당시 여동이 무주공산이니까 고려는 대외정책의 기조가 북진입니다 실제로 원감석기 80년 동안 북진정책 흉내도 못 냈지만 공민왕은 그 북진정책을 실시하고 싶었고 여동을 대놓고 침략했던 건 아니지만 최영과 인당 장군을 시켜가지고 그 여동으로 들어가는 역참 8개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공민왕도 진짜 운이 안 좋은 게 아니 저렇게 여동도 수복하고 싶고 반원 자주정책을 하고 싶은데 그 원나라에서 한족들이 원나라 통치에서 신음하는 한족들을 구원하고자 그 한족들의 반란이 홍건적인 아니고 홍건적에서 주원장이 나와서 명나라 공급되는데 어찌 보면 홍건적은 고려와 함께 당시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펴니까 같은 편일 수 있습니다만 홍건적이 고려를 두 차이나 침략해 와요 첫 번째는 4만 병력이 침략해 와가지고 서경 평양까지 점령합니다 그 서경을 다시 빼앗고 홍건적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낸 게 최영이고요 두 번째 홍건적이 침략할 때는 무려 20만 명이 침략합니다 1361년에 20만 명이 침략하니까 서경이 밟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개경이 위험하죠 아니 공민왕이 바로 피난길에 오려고 하니 최영이 피난 가지 말고 개경에서 맞서 싸우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갖고 안동에서 그 고등어 맛있게 먹으면서 안동에 강고등어와 안동 소주가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20만 명이 개경을 함락해버립니다 이걸요 정세훈, 이방실, 최영, 이성계 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와 이때 개경을 탈아놨는데 물론 이 당시 홍건적들이 해도 너무 했어요 임산부의 적가슴을 구워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올 정도로 고려 개경 사람을 너무 심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농민들이 홍건적을 타도하기에 군이 되겠다고 자처해가지고 고려에서 20만 병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홍건적도 기병 몇 천명 빼놓고는 거의 농민 수준이고 당시 고려도 20만 병력이 만들어졌지만 내가 볼 때 10만 이상은 거의 농민 수준라고 보는데 20만 대 20만이 싸워가지고 개경을 수복하고 당시 홍건적 10만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고려 군걸이 불타는 건 너무 당연하죠 만홀대가 이때 날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에 있는 공민왕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개경으로 돌아와봤자 묵을 군걸이 없으니까 개경 근처에 흥왕사라는 고려의 가장 큰 절이 있었고 흥왕사에서 공민왕이 머무르고 있을 때 당시 권력자 중에 한명이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키죠 이걸 흥왕사의 변이라고 합니다 김용 때문에 공민왕이 죽기 일보 죽진단 이야기를 들은 최영이 군대를 몰고 달려가지고 흥왕사에 있는 김용 일당을 몰아내면서 실제로 김용을 직접 칼로 쳐서 죽인 게 최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조일신의 난에서 자신을 구해줬고 그리고 흥왕사 장변에서 구해주고 개경 대차여주고 이건 뭐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또 공민왕은 참 운도 없어 아니 원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한족들 홍건적이 침략해야 하는데 이제는 또 원나라가 침략이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민왕이 물론 반원 정책을 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기왕우가 자기 오랩이 기철에 복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최유, 유인우 참 유인우는 쌍성총관부를 공민왕과 함께 수복했던 인물인데 이 유인우란 인물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 덕훈군을 대신 왕으로 내세우겠다고 일만병력과 함께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최영이 막아내죠 물론 이때 이성계도 활약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최영은 완전히 공민왕 지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이성을 잃어 왜? 노국공주가 죽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도래의 모든 정사를 맡기죠 그런데 최영뿐만 아니라 당시 홍건적이 침략해서 개경을 빼앗기었고 개경을 다시 되찾는 과정에서 경성수복공신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고 공민왕과 신도는 이 경성수복공신을 내쳐야만 했고 당시 최영은 크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장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향을 갑니다 솔직히 저는 최영이 이순신보다 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도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영웅이지만 이순신을 잡아들이고 이순신을 고문하고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암군 선조잖아 선조가 그런 새끼라는 걸 이순신 장군께서도 알았겠지만 최영 입장에서는 공민왕이 자신에게 그럴 줄 몰랐을 거 아니야 최영은 공민왕을 도대체 몇 번을 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까지 전부 몰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를 가면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민왕에 단 한 마디 불만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년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신돈이 제거되고 다시 공민왕을 만난 최영이 공민왕을 만나자마자 외구가 저렇게 설치니 외구를 제발 육지로 올라서기 전에 바다에서 격퇴를 하자 그래서 전선을 2천 척을 건조하자 솔직히 2천 척을 건조하자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민왕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외구를 막아내려면 그렇게 했어야만 했던 게 맞죠 조정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공민왕도 참 운이 안 좋으나 모코의 난이라고 이게 일종의 고려시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면 이 모코의 난을 진압했던 게 최영이니까 최영이 학살자인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코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탐나 총관부라고 들어보셨죠 고려의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자고 그 말을 키워서 일본 원정하자고 탐나 총관부가 있었고 이 탐나 총관부는 충렬왕 때 우리가 다시 수복해서 제주도 탐나는 우리 땅이었지만 여전히 몽골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키우고 있었고 실제로 원나라에 계속해서 조공으로 막 10년 사이에 2만 마리 말이 받쳐지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제주도에서 모코 원나라 말 키우는 그 전문가들의 세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병이 몇 천이 주둔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전개하니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웠던 말을 오히려 명나라에게 바치겠다고 하니 반란를 일으킵니다 그 병력이 몇 천이에요 그리고 몽골족입니다 싸움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진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만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고 가서 최영이 또 이들을 진압합니다 제주도 곳곳에 최영장군 관련 지명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모코의 난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공민왕이 자제의 홍륜 등에 의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을 달리죠 개경으로 자신이 모시던 주군이 평생의 주군이 죽은 겁니다 당시 부총리격이었던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이인님이 공민왕의 아들 모니노 아니 공민왕이 자식을 낳지 못하죠 근데 신돈이 죽고 나서 신돈집에서 이상한 꼬맹이 한 명 데리고 왔고 그게 이름도 이상한 모니노고 당시 공도강의 어머니 명덕태우는 그 모니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손자가 아닌 것 같다 공민왕의 씨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저거 신돈의 자식이지 않냐라고 의심을 가졌죠 그런데 왕이 없는 사이에 최영이 군대를 몰고 올라오니 이인님이랑은 두렵죠 명덕왕과 모니노를 반대하더라도 이인님은 그 모니노를 당시 10살인가? 그 모니노를 급히 왕으로 세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왕이 된 우왕이 왕명으로 최영에게 개경으로 향한 찰 끝을 돌려라 최영이 구태타 했다는 건 아니고 왕이 없고 나라가 변란에 빠질 수 있으니까 급히 군대를 몰고 왔던 거 아닙니까 최영은 그때부터 또 우왕을 섬깁니다 이게 최영이에요 군인은 그냥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시 이인님은 우왕에게 거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도 이인님을 싫어했지만 우왕이 나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인님을 최영은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이인님이 시중이고 최영이 부시중이죠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친원파였던 건물세족을 싫어했던 당시 이색, 정몽주, 종도전, 조준 등은 당연히 최영을 싫어하죠 최영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60이 넘은 최영 입장에서야 뭐 점띠젊은 어린 선비들이 글 공부를 했다고 자기들이 올바드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인님한테 가서는 끝까지 너 그렇게 살지 말라 이인님이 권력을 갖게 되면서 재산을 늘려가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인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인님도 최영이 앞에서 얼굴 빨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왕이 이제 사춘기 시절부터 술 처먹고 여인을 밝히고 놀기를 좋아하니 우왕에게 가가지고 야 예전에 충혜왕은 여자를 밝혔지만 남들이 안 보는데 밤에 놀았다 넌 아직 무슨 짓거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최영입니다 그런데 이인님이 사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인님의 부합벌이었던 염흥방 임견미 이 새끼들은 이인님보다 더 개참한 나라 권력을 손에 쥐고 이제는 같은 건물세족의 토지까지 빼앗습니다 이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최영은 우왕을 찾아가서 저들을 제거하겠다 최영은 나라를 위해서는 친명, 친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세족 집안인 것 같지만 실제로 원나라가 무너져가는 것 보면서 반원정책을 표절하고 공민왕에게 이야기하고 기철일파 숙청하고 쌍성총관부 수복하고 원나라에서 덕훈군을 내세울 때 그걸 전부 다 물리쳐가면서 원나라와 싸웠던 게 최영 분명히 맞고 이 친원세력 염흥방 임견미를 제거한 것도 역시 최영입니다 물론 이때 이성계를 불러서 이성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영이 시중이 되고 이성계가 부시중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시 인지도나 이런 게 이성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최영을 따라 잡을 수가 없죠 최영을 좋아하지 않고 실활할지언정 신진사대부들 역시 최영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비난할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이제는 우왕이 최영만을 믿습니다 아 임견미와 염흥방을 내칠 때 이인님은 유배 보냅니다 그래도 이인님은 살리자 유배만 보냅니다 유배가서 이인님을 죽죠 그러니까 최영이 어떤 사람이냐면 임견미와 염흥방을 죽여놓고 그 처와 여식들은 노비로 만드는데 아들들은 바로 처서 강물에 처 죽여버리거든요 이것조차 후회합니다 아 왜 그 어린 자식들을 죽였을까 최영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최영이 우왕에게 딸을 줍니다 그런데 우왕이 최영에게 제발 내 장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영이 아니 지금 내 딸 중에 혼인하지 않고 있는 딸은 내 첩의 딸인데 어찌 제 첩의 딸을 주상전하에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합니다 라고 했지만 우왕이 끝까지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의 장인이 됩니다 이제 우왕의 지킴이가 된 거죠 자 그럴 때 중국의 지배자가 바뀝니다 명나라가 들어섰고요 원나라는 북쪽으로 쫓겨나서 북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주원장 홍무제 겁대갈 상실했죠 물론 그럴 만해 당시 명나라는 옛 원나라 땅은 다 자기들 땅이다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면서 천령이북을 확보했잖아요 명나라가 그 공민왕이 되찾은 천령이북을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천령이북에 천령위 명나라의 천령위 설치 통보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아이가 자존심도 있어 최영은 이거 용납하지 못하겠다 여동정벌 제대로 들어가자 여동무주공산이다 그러니 이성계가 4대 불가로는 제시했고 제가 위화도 회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계가 갑자기 오만정의 병력을 회군을 하죠 그러면 최영은 바보였냐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킬 걸 몰랐냐 아니 상식적으로 최영은 40년 가까이 고려 조정을 위해서 전장을 누비면서 싸웠고 그리고 실제로 그 늙은 나이에 홍산대첩 이야기 빠트릴 뻔했습니다 실제로 나주를 타고 올라온 외국아 어디 부역까지 올라오니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장수가 없으니까 최영이 노구를 이끌고 내가 가겠다 조정에서조차도 최영장군 같은 어르신께서 굳이 전장에 나가야 합니까 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외국에게 돌격전을 전개해가지고 활을 맞죠 최영장군이 활을 맞아가지고 입술에 박힌 활을 뽑아가지고 적을 죽였다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외국들 사이에서는 머리가 하얀 최시성을 가진 장수만 조심하면 된다는 말이 나돌았겠습니까 이게 유명한 그 최영장군의 홍산대첩입니다 위아도 해군을 이야기하려다가 갑자기 홍산대첩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만 훗날 또 10여 년 지나서 위아도 해군을 해서 이성계에게 결과적으로 패배하면서 최초의 패배가 고려 멸망과 최영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정예 병력 5만 병력을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갑자기 치고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위아도 해군 하기 전까지 하루 10리씩 행군하던 당시 고려 5만 병력이 위아도 해군하고는 하루에 40리씩 달려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최영의 나이가 73세입니다 이성계 나이 54세입니다 최영이 적은 병력을 패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최영이 왜 이성계를 믿었을까 자신은 40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조정을 위해 전장을 누비며 살았고 이성계도 30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전장에서 피를 나는 어찌 보면 전우 같은 사유였기에 설마 나라를 향해 창급을 돌릴까라고 믿었던 측면이 있겠죠 하여간 여러분 제가 지금 최영장군이 언제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싸웠고 전투 하나하나를 옛날 이순신의 안골포 예전 단독 강의 설명하듯이 강의 하나에 모코의 난을 어떻게 진압했는지 그것만 갖고 신분을 설명하면 그 최영장군의 대단함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최영만 갖고 영상이 10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영은 우리 역사상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무장 장군 명님 답부 좀 낯설죠 일반적으로 시대가 영웅을 만들죠 그래서 통일기의 영계소문 김유신 진짜 대단한 장군들입니다 정말 총사령관급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유신이 없었으면 분명히 신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후삼국 분열기에 누가 보더라도 유금필이 왕건의 부하가 아니고 만약에 견원의 부하였으면 분명히 후백제가 후삼국을 통일했고 우리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아 거란의 2차 침략 때 양규가 장수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려백성 수만 명을 살려내는 그 과정들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저는 척중경을 뺍니다 척중경은 맹장이죠 척중경은 사령관에 대어서 전장을 누비고 고려를 승리로 이끈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수의 병력을 직접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드마스터고 척중경은 그리고 이순신이 있죠 근데 이들에게 핍적할 만한 역시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 초기 무렵에 혼란기에 영두명이 있었으니 그게 최영이고 이성계다 그래서 저는 최영은 우리 역사상 10대 명장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정말 수십 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싸워서 패한 적이 없다 신흥무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과 이성계가 이름을 떨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성계가 얼마나 뛰어난 무자인가 설명하면서 신흥무인 세력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